어떤 어른이 되고 싶다든지 뭐를 꼭 해보고 싶다든지 꿈이니 장래의 희망이니 그런 거 없냐고 이 돈은 더럽지 않아 더러운 거 하다 그 은혜한테는 더 비싸진다 어떤 어른이 되고 꿈꿨지? 어떤 어른이 되고 좋은 어른일까? 이 세상에 미친 사람은 없어요 사회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점점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다 이 세상에 미친 사람은 없어요 사회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점점 미친 사람으로 당신이 은혜의 여행 흐름이 은혜의 여행 은혜의 여행 은혜의 여행 은혜의 여행 은혜의 여행 엄마 말이 맞았다 평생 아빠에 대한 관심은 가져본 적 없다 마치 바퀴벌리처럼 내 삶에서 소리 없이 숨어있었으니까 아빠나 부성애 따위의 단어들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듯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야! 너 진짜 왜 그래? 너 이렇게까지 온 거였을 때 대체 뭐하는 거야? 내 삶이 너무 시켜 잘해 니 성적이가 될 때 못해 원하는데 다 갈 수 있잖아 진짜 큰일까? 나는 아무것도 띄우치지는 않으나 찬란히 튀어오는 좋은 아침에도 이 밤에 여신 시위에 있는 그리고 내 삶이 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